미국의 연준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0.5포인트 빅컷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가 발표되기 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스몰컷 그러니까 0.25포인트 내리는 것을 예측했지만 그 예상이 뒤집힌 건데요. 이번 금리 인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치솟은 물가를 가라앉히기 위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2020년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파월 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또 한 번 빅컷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8,500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큰 일정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민주당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은 환호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대선 전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은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오고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상화폐 강세의 스타트를 끊어줬을 뿐 우리가 집중하고 비트코인이 2억을 가고 암호화폐 시장에 강세를 불러일으킬 일정은 이번 미국 대선이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제 개인 오픈 채팅방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00분 넘게 찾아와 주셨어요. 구독자는 딱 1000분 목표로 하고 있고 1000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방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보 제공은 금전 요구 절대 없고 전부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설명란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 부분 눌러주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 해당 링크 누르고 입장 신청해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문자 남겨주시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승인해드릴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저 혼자 운영하는 비공개 방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 점만 꼭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적인 성장을 이룰 거라고 합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인데 이 변동성으로 인해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세장이 올 거라 많이 예측하고 있죠. 하지만 그 예측이 틀렸을 경우 생각해 보셨나요? 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침체를 막고 미 대선이란 빅 이벤트를 앞두고 강한 상승장을 몰고 올 거란 예측이 모두 다 틀리게 된다면 저희가 예상하고 배팅한 결과가 실패했을 땐 처참히 무너질 겁니다. 그 중에는 다시 소생 불가능한 수준의 상황을 보게 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지금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에 많이들 배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의 TV 토론이 있은 직후 토론 주제에서는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주제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토론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트코인을 필두로 알트코인들까지 하락을 면치 못했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 할 수도 있죠. 또 한 번 역전승이 나와 이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트럼프냐 해리스냐를 두고 반반의 확률로 배팅을 하겠다고 하는 거면 저는 무조건 말릴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더더욱 트럼프의 승리가 유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도박식으로 트럼프한테 배팅했는데 틀리면 그대로 코인판 떠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실을 보고 다시 재투자는 가능할까요? 이 미 대선이란 투자 시장에 있어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근데 막상 결과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다시 잡는다고 그게 기회로 다가오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4년 혹은 재임기까지 본다면 최대 8년까지는 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코인 투자한 지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고작 5년 만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드를 아직도 가끔씩은 저도 진짜 대단한데 할 정도로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업비트 개인 계좌부터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절대 승률 없는 게임, 리스크가 큰 배팅에는 참여를 안 한다는 그 한 가지로 투자에 임하고 반반이라는 홀짝가도 같은 개념의 도박성 짙은 확률로 투자하지 않고서 이렇게 읽어낸 겁니다. 이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당선자와 무관하게 미국 정부 자체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반반의 확률로 배팅을 하는 게 아닌 100%의 확률로 승률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답은 바로 현재 미국 재정 상황에 있는데요.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해 지난 8월 증식 폭락 사태가 나오고 이번 9월에도 또 한 번의 증식 폭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되었는데 미국의 무리한 코로나 정책으로 이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경제는 안 좋으나 달러를 경제적으로 찍어내어 전 세계적으로 뿌려대니 실제 경제는 안 좋은데 억지로 돈을 뿌리면서 이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경기가 좋다는 착각을 일으킨 거고 그로 인해 증식 또한 거품처럼 부풀어서 결국 이 시한폭탄 돌리기마냥 언제 터질지만은 기다리는 현재 상황을 초래하게 된 건데요. 미국의 국가 부채사상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넘었고 지금도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보여질 건 바로 현재 기축통화로 자리 잡혀있는 달러의 가치입니다. 약달러 형세를 띌 거며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미국의 금융거래, 무역, 경제, 군사, 외교 등 이 모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이 다시 그 힘을 되찾고 일어서고 싶어도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또는 아예 불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미국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최악의 경우에도 미국은 리스크 없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놨다는 겁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현재 전 세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리고 재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재무부, 그리고 수장인 옐런 재무장관, 거기에 암호화폐 시장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 일명 SEC까지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곳 모두 미국 정부 소속의 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 기관들과 미국 정부가 같이 이미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인데 뭐 일단 내용 자체를 보여드리자면 이미 미 정부 기관의 승인이 올해 전부 끝나 있고 시행까지 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에 나설 거라는 것까지 전부 확인되어 있습니다. 드러는 보셨을 테지만 바로 암호화폐, 이 CBDC 사업 관련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 암호화폐를 국가화폐로 진행하며 제2의 달러로 자리 매김을 하겠다는 건데 이미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 진행 중인 코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이나 테더 같이 아예 달러와 연동시켜버리기까지 했는데 그 코인들은 모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정부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순위로 미 정부 소유를 만들 수 있는 것과 화폐로서의 기술력, 보완, 확장성까지 가진 코인을 선별해서 진행했고 그게 현재 이 코인입니다. 산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수차례 미 정부의 많은 지갑들 중에 해당 코인을 이동시키기도 했으며 이 수급 조절로 계속해서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었죠. 원래 제가 처음 알았을 때만 하더라도 작년 말에 1원도 안 했는데 점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하였음에도 1원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했죠. 제2의 달러로 만든다고 그럼 무엇을 할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연동을 할 겁니다. 바로 달러와 버금가는 가치를 만들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럼 아무리 못해도 천원은 최소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게 될까 생각하신다면 SEC, 연준, 재무부 이 세 곳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막말로 SEC의 게리 갠슬러 의장, 파월 연준 의장, 재무부 옐런 장관 이 세 명이 정부의 압박으로 한마디씩만 해도 세계 경제가 출렁입니다. 그만큼의 입지를 가진 인물들을 움직일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라는 거예요. 물론 여론 때문에 대놓고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존폐 위기가 달린 만큼 무조건 할 거라는 거 이거 무조건 100%입니다. 왜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했는지 이더리움 승인했는지 이 궁극적인 이유는 미국 주도화에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 성장을 보고 미국은 자신들의 미래를 여기서 해답을 찾았던 거죠. 그렇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또 제3자가 되든 지금의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에서 최소 천원 그러니까 천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바로 공개하기엔 이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계속 보내오면서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는 제 채널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까지 띄우다 보니 영상에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한 세부 코인명이나 정보 거래소 모든 것들은 제 개인 번호 010-5748-5152로 감사라고 써서 문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내용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한 유료 업자 판별도 같이 확인한 다음 정보 제공해 드리는 거라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에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니 링크 통해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정보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거 대선 끝나면 단기간 펌핑 나오는 것만 봐도 몇 천 프로는 우습게 올라갈 겁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부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비용 드는 게 없어서 더욱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만 원만 투자해 보시라고요.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 원, 천 원도 좋아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면 아, 제가 얘기했던 게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많이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정보, 낮은 확률로 도박처럼 베팅하고 나서 불안에 떨지 마시고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이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바로 돈을 넣어줄 거예요.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에겐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